이낙연 전 대표 얘기 안 할 수 없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났거든요. 처음에 만났고 추후에 발표가 나오면 그 얘기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제 나온 뉴스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남평호라는 분이 대장동 이슈를 처음 제보한 사람이 본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경기도에 있는 인터넷 언론이었나 소규모 언론사로 알고 있는데 그 언론사에서 최초로 이걸 보도를 했거든요. 경선 과정에서. 지금까지 대장동 이슈가 오게 된 건데 그러면 명확한 건 지금까지는 의혹만 있었는데 명확하게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재명 현 대표에 대한 대장동 연료서를 제보한 거고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저는 이게 과연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대장동 때문에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탄압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결국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들으면서 우리 전일위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최근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에 관한 최초 제보가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동안 제보자로 지목이 됐던 특정 의원들이 아니라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실상 바로 제보한 사람은 나다 이렇게 이제 남평옥 실장이 그걸 이제 확인을 해줬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보면서 그런 같은 당의 또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그런 제보가 같은 당에서 나와서 그게 여태까지 민주당을 흔드는 그런 이제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게 사실 너무 참다하죠. 이게 어떤 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내 경선은. 네. 그래서 그게 다른 저쪽 이제 상대 당에서 그게 왔다 하더라도 그게 현재는 거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없어요. 피해자고 그게 오히려 억울한 희생자라는 게 지금 이제 점점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 뼈아픈 일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낙연 대표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실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점점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표 쪽에 문제가 아니고 범죄가 아니라 검찰이나 부산저축은행 수사로부터 거기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수사팀의 검사로서 관련성이 그런 게 오히려 부각이 되고 또 뭐 그 큰 50억이라는 큰 돈을 받은 이런 것도 다 검찰 쪽의 인사들이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잖아. 그렇죠. 보수진영인 분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걸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그렇죠. 오늘 그 특검도 통과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진짜 민주당으로서는 정권을 우리가 잡을 뻔하다가 놓쳐버린 거기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우리 내부에서 그런 제보를 통해서 진행됐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걸 제보한 쪽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떳떳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자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금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는 물론 경선 상대니까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금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어디서 들은 얘기만 가지고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고 이렇게 만약에 정권에서 본선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상대로 공격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 소문 중에도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도지사로 제재가 하시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걸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뭐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물론 그건 확인된 건 아니고 의혹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돼서 만약에 그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가 후보가 됐을 경우에 그것이 또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서로 좀 지키지 않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또 하나를 더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어쨌든 전직 대표를 하셨고 총직까지 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분이 아직 민주당의 당원이시고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밖으로 저렇게 돌아다니시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행동일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시고 또 민주당에 전남지사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대선 후보도 하셨고 사실은 민주당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입으신 거고 그러면 지금은 그런 혜택을 민주당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익, 사적 이익보다는 더 그걸 우선시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요. 위치에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분께서 이낙연 전 총리께서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발언이라든지 민주당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 물론 아예 말이 안 되거나 틀린 발언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민주당의 그래도 어른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상당 부분이 우리 당원들이 듣기에는 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더라도 그거는 민주당에서 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마치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다 민주당이 잘못하니까 나는 이 당에 있을 수 없어 이러면서 신당을 만들 거야.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고 민주당을 여론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이것도 일종의 검도, 도를 넘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여지는 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달 말까지 대답을 달라 이랬는데 사실은 공천에 있어서도 전에 전의 시체를 밟고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냐 이랬는데 당시는 공천에 관해서 규칙이라든지 룰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누가 떨어질지 아닐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이낙연 대표님의 동지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공천에서 떨어질 거라고 그게 누구나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면 공천 룰을 보다 공정하게 누구 편도 들지 않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천 룰을 만들어라. 거기에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되는데 공천도 확정도 안 됐고 떨어진 사람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예 내 동지가 공천에 떨어질 거를 상정을 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변명, 핑계를 찾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낙연 우리 전 총리님께서 당을 진정으로 아끼고 애정이 있고 당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회군하셔서 당의 어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떠나간 당원들의 마음도 돌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원욱 의원이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던 말들을 쭉 설명하면서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 말은 자기는 동의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개딸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썼거든요. 그런 거에 기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고 이런 부분을 막 필랄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이원욱 의원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원욱 의원의 이런 태도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개딸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한동훈 장관이 썼는데요. 개딸이라는 표현은 개혁의 딸.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의 당원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는 민주당이 당원들에 의한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의미인데도 표현이 안 좋은 표현처럼 느껴지길래 그 표현 자체를 없애야겠다는 거지 거기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는 민주당이 당원 주권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딸 전체주의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지적이 저는 틀렸다. 개딸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민주당이 250만 당원이잖아요. 그리고 250만의 당원이 현재 적어도 50 내지 60%의 국민들과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민주당의 당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 거부권은 안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70%가 맞다. 특검은 통과돼야 되고 대통령 거부권은 안 된다.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느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민주당의 당원 지지자들이고 그걸 상징하는 게 개딸이기 때문에 저는 개딸 전체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고 개딸 민주주의가 오히려 옳은 표현이다. 그리고 전체주의는 뭡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얘기를 해야죠. 비대위원장이. 용산 전체주의죠. 용산 전체. 누구나 보더라도 지금 이 정권은 검찰 독재 정권에 가깝고 우리가 서울의 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군부 독재 정권의 거의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는 검찰 독재 정권. 군부에서의 하나의 비견한다면 검찰 독재 정권에 있어서의 특수부 검사들의 집단. 전두광 용의사에서의 전두환 장관의 후계자인 믿을 친구 노태우 전 대통령, 후계자.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 한동훈 장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왜 눈 감고 자기가 장본인이고 당사자인데 왜 민주적인 정당에 대해서 왜 자기가 비판을 합니까? 그래서 개딸 전체주의는 잘못했다. 용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막 들으면서 진짜 문제를 제대로 모르고 와요. 문제를 풀러온 사람이잖아요. 비대위원니까. 그런데 현재 뭐가 문제인지를 그냥 몰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산 전체주의 표현을 하셨는데 당장 간의 수직적 구조. 이거 바꾸라는 게 국민적 의견이고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 바로잡으라는 게 의견이잖아요. 그거는 눈 감고 귀 막고 무조건 야당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겨요. 그래서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정말 적확한 표현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일성이 현 정부와 어떻게 국민들을 이렇게 더 잘 살고 행복하게 해 줄 것인가. 앞으로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책과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게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책무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취임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취임사가 마치 야당의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비난과 비판 여기에만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본인이 야당의 대표나 비대위원장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흐뭇한 게 좀 봤습니다. 아,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로 보이는가 보다. 그만큼 이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공격에, 말끝마다 민주당과 야당 대표를 공격을 하니까 그만큼 우리 민주당이 잘하고 있나? 무게감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한편을 흐뭇하더라고요.